이곳이 지옥의 밑바닥인가? 이곳은 지옥의 밑바닥이죠. 코스를 선택하세요. 코스? 설마 코스프레를 말하는 건가? 무슨 소리예요? 수련의 난이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서 선택하죠. 간단한 건 3플로우로 끝나지만 다른 건 얼마나 되는지 저로선 알 수가 없네요. 간단한 코스. 들어간다. 자, 드디어 수행 개시록은요? 주의해야 할 점은 수련 도중에 전멸해버리면 이 안에서 얻은 경험치와 레벨은 모두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수련의 성과를 남기고 싶으시다면 마지막까지 무사히 수련을 끝낸 수밖에 없어요. 어, 상당히 엄격한 롤이로군. 힘들면 힘들수록 해낸 보람이 크겠죠. 네, 들어가보세요. 안녕. 안녕. 리프레쉬 워터. 러닝! 맹호 누르는 꽃이 신기네. 가버렷! 애독초. 애독초. 와 리치가 어마어마해요 우와 리치가 어마어마한 경험치를 마법의 볼륨 어 스위치 오 드디어 오 복권 스위치가 있습니다 오 밑으로 가야지 말고 여기로 들어가야지 눈 눈 눈 눈 눈 눈 눈 낭비 갑 오 멀리 정송 기술 레벨업 네 안심님 들어가보세요 안녕 멀리 정송 에이 이봐 저 눈단 말이야 아하하 역시 당신은 물이 무서운가 보네요 아니라고 무서운게 아니라 싫다고 싫은게 아니라 무서운거겠지 아저씨 요새 참견이 부쩍 늘었네요 화제를 바꾸려고도 상당히 노력하는거네요 채 들켜버렸네 네 거기서 어떤 게임을 하셨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어떻게 추천해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게임을 하셨는지 알아야 중복될 수가 있어서 여기에 뭐 있지 않았나 생각해보니까 없구나 이렇게 가는거구나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수수깍게 수수깨끼의 사내들 왔구나 사내들의 실력을 시험해봐야겠다 아니 우리들 모습으로 변신하다니 간이 큰 놈들이군 잠깐만 내 흉내내는건 그만둬 옆으로 하흐흐흐 슈필 Ba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지만 진짜들의 상대는 아닌 것 같구먼.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에요. 수련 인정서. 오! 인정서! 이걸로 이 수련도 클리어다! 축하합니다. 지역의 밑바닥의 수련을 훌륭하게 클리어했군요. 어? 이곳은? 뭐야? 다시 입구로 되돌아왔잖아? 설마 우리들이 클리어에 성공할 줄은 몰랐어요. 기술이... 잠깐만요. 아직... 쫓겨날 것 같은데... 딱 그 비린데... 정신없이... 정신이 없어서... 지금...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미스 졌다. 으 으 으 으 좀 리치가 룰룸 코너를 줘야 되는데 이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도즈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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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부턴 루는 권을 사용하시게나 움직였다네 이건 호포권이었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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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안 돼! 안 돼! 아, 불쌍! 배령남님! 별부선 두개로 팬클럽 가입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무서워요. 중간이라서 그런지. 어, 뭐지? 궁금하게 만들어. 약초!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간 순간부터 탈탈탈 탈탈탈 남아 놓질 않을 것 같아요. 몸이. 광파참이요? 광파참이 신기웠던가? 광기예요. 광패를 때리는군이래. 광패를 때리는군이래. 광파 pastors 광패를 때리는chin ВОidenomatic fr를 부르 rebuilt 광패를 tac 광팬alg knover 광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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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독초 여기서 조심해야될게 혹시라도 잘못해서 여기서 기본기를 누르는 순간 괜찮습니다 아타워는 살릴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거 최상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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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원더풀! 믿을 수가 없군요! 이 안에서 맘에 드는 걸 하나만 골라가세요! 반 드루마리는 바로 상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리니까 주의하세요! 회복의 드루마리! 탈출의 드루마리! 마수석! 별풍선! 그냥 천양님께서 별풍선 1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걸 할까요? 마수석을 할까? 여기서 탈출의 드루마리를 쓰면 바로 탈출해버릴 테니까 별봉의 드루마리! 마수석! 그냥 천양님께서 또 별봉선 33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등에서 하면 기요미! 고맙습니다! 회복? 회복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 차 있으니까 필요없어! 단호한 마수석을 얻어보겠습니다! 마수석! 마수석을 얻었어요! 이제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로 올라가서 저 잠깐 아버지 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샹 수마시는 키스! 아니거든요! 다시 갑니다! 초초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에 몰려! EEM웨어라고 이게 도스런처로도 실행이 될 거라고 들었는데 모르겠네요 좀 뭘 알고 해야 되는데 윈세븐이 애독초 VM웨어는 무보니 치꾼도 써야 되는데 리프레쉬 워터 엉하라니 누나라고 불러봐 만리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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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분들 많습니다! 저 포함해서 그니까 채팅을 천천히 있어주세요! 렉 걸리면 싫어하세요! 아예 가마왕님 별부전 10개 고맙습니다! 하... 정말 힘든 전투구만 네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12시간 넘었지만 더빙고는 방송을 이용하자! 시끄럽게 떠들면 아버지가 잠에 고통을 받으세요 어? 자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아버지 괴롭히기 수련이에요 비렘이라고 야보면 안 돼요 오로 우리가 내려왔던 계단이 없어졌잖아 그렇다면 전질날 수밖에 없겠어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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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라라라라라 많아많아 많아많아 불 끄라고 어? 조심해야돼 흐흐흐흫 적당한 흫흐흐흐 조심해야돼 저걸 못했어요 음.. 한시간 반 동안 가옹님! 별구선 10개로 팬클럽가에 어서오세요 와우 오.. 이제 중간도 초.. 초고비랑 맞먹는데요? 와.. 이제.. 깰 수 있겠다 쓰읍.. 고급도 깰 수 있을까? 그냥 찬양님 7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프레쉬 워터 리프레쉬 워터 이제 위로 올라가.. 이제 위로 올라.. 올라갑시다 오케이 이제 이쪽으로 가면 어.. 여기 득실득실해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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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직진아 아.. 그렇지 어라.. 보물성자잖아 안에서 몬스터가 얼굴을 내밀었다 어.. 오 좋았어 오 살아났다 마수석을 마수석을 먹여줘야겠다 리프레쉬 제가 이러고 삽니다 아... 어.. 하.. 허.. 어.. 어우.. 어어.. 어라 새카맣잖아 걱정 말아요 아타우씨 마음처럼 새카맣지만 횃불 세트를 사용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그게 그거라는거 쓰러짐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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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마나가 마나 마나 할게 없어요 안돼 어 곧 레벨업하네 괜찮아 열리나 어쩐지 이상한 예감이 드는데 왜 갑자기 약한 소리를 스마슈답지 않는데요 문을 열어볼까요 뭐가 안에 득실득실한게 있는거 같은데 흠흠 연다 참고 너무한거 아뇨 어 여기도 아니네 몬스터 안만나면 되죠 생각해보니까 오 오 어라 움직이기 시작했어 자 모두들 갑시다 지금 나에게 명령하는건가요 당신 명령탐인 거절이에요 아타로야 뭐 혹시 모를까 어어 자네 정말 안돼 고원 괜찮아요 어차피 나도 기대한건 아니니까 괜히 비친 척하지 말고 시간 있을때 빨리 전투준비 나자고요 어어 데드 드래곤? 오 데드 드래곤 세상에 저런 것들이랑 상대해야 된다니 어 말도 안돼 말도 안된다고 흠흠흠 인법 몸감추기 안되네 방어 한놈씩이요 흠흠흠 오 마이갓 맹무스페셜 어 암각 영상승명포화 어 난도질 빨리빨리 해 그래요 죽으세요 그래요 죽으세요 뭐야 한놈은 물어뜯고 한놈은 화염하고 침대 헸흠흥 안돼 이러다 죽어 이러다 죽는다고 헤вой 아 오ít 됐어! 이제 물어 뜯기만 하면 돼! 오오! 허... 어마어마한데? 아, 설렬각? 디드드리곤 죽음! 어허! 우리를 뭘로 보고 피로비들만 내보내는 거지! 이봐! 죽을 뻔했다고! 죽은 놈만 불쌍하지, 뭐! 말하기 전에 항상 주의를 보세요! 지옥의 밑바닥 인정서 지옥의 밑바닥 인정서 어머! 이게 바로 인정서? 설마 우리가 클리어 할 줄이야 축하합니다! 지옥의 밑바닥의 수련을 멋지게 클리어하셨습니다! 아, 신기 만들고 싶었는데 빨리 저장을 해야겠어 기회에 시켜서 그 중에서도 선택한 후 한참을 찰떡하는 날은 끝! 오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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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